저는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 나 훌리건인가? 생각하게 돼요 이제 빡친 스플릿 형님께서 탄 닭을 한 손에 들고 막 뛰어와서 살아있는 닭 센터서클에 딱 서 그 다음에 닭 목을 비틀어 오 소름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막 또 저 친구들은 돈이 항상 필요해요 부상자들이 나오거든 부상자를 치료해야 돼 아 치료도 해줘요? 치료해야 돼 산재 이런 건가? 우와 좋다 이번에 뭐 아탈란타 원전 갔다가 우리 베라노가 저 터졌어 그러면은 베라노 병원비 치료비 이런 거 다 내주는 거야 오 좋은데? 진짜 어느 직업 부럽지 않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홍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막탄 센스 넘치는 플랜카드 문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드럼 치는 애들 필요하고 복면 필요해요 후드티 필요합니다 가운데 진짜 사람 있는 거 같다 이 사진 무서운데요? 저게 뭐 나름 CP 컴퍼니예요 저 있는 거 CP 컴퍼니는 뭔가요? 브랜드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예요? 유명하죠 이거 내가 나 알고 모르면은 세대 차이는 아니겠지 설마? 일상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CP랑 스토링 플러스가 있는 거지 아 딱 아네 근데 실제로 저 눈알 같은 게 저 옷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 옷도 많아요 저거 많아요 저거 후드티 그냥 뒤로 하면 후드티고 저걸 뒤집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홀리건들이 저 옷을 자주 입나?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그렇죠 진짜 약간 무섭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으면 이거 내려서 고글 해보래요 갑자기 울트라스 됐어 울트라스 개론이라고 거창하게 썼는데 울트라스를 소개하고 쟤는 왜 저래? 그거를 이제 아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유 궁금하긴 하다 왜 그런지 축구 팬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약간 과격한 그룹을 울트라스라고 유럽에서는 부르는데 스포츠 팬은 그러면은 학술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알아보시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팬을 저렇게 분류해놨어요 아카데믹 그러니까 학술적 분류예요 스포츠 팬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대감 나의 행동 양식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열정이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때마다 이제 등장하시는 5천만의 붉은 악마 이런 거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템포러리 팬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팀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동네 팀을 응원할래 이런 거 이제 로컬 팬이라고 하고 디보티드 팬은 내가 서울에 살아 그러면은 FC서울의 팬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저기 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취직이 됐어 거기 가서도 FC서울을 팔로잉 하는 이런 디보티드 팬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밑에 이제 파나티컬 팬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은 하고 하지만 주말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회사원 A씨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아래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디스펙션형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이 적은 거야 뭐 경기가 있건 없건 계속 저렇게 살아요 울트라스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울트라스 뭐 프랭크푸르트 지난주에 나폴리 시내에서 난리를 쳤던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뭐 디스펙셔널 팬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공통점이 나오죠 특징들이 뭐 반사회적 행동 뭐 이런 거 일상적 폭력 행사 아 저는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 나 훌리건인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응원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약간 내가 바르셀로 팬이면 이제 여기 핸드폰 케이스에도 쓰여져 있고 필통 옷 다 이제 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울트라스로 가게 울트라스네 울트라스네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막 나보다 나이 한참 어리다고 이제 반말 찍찍하고 언젠가 쳐맞겠네 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왜 시작한 거야?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뭐 이런 거 발상지는 남미예요 남미가 뭐 자랑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나 남미 수출품이에요 이게 과격한 서포팅 문화는 역시 남미예요 맨 처음에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1920년대부터 이런 젊은 팬 그룹이 생겼다 뭐 브라질에서는 40년대 50년대부터 생겼다 이런 이제 썰들이 이제 다양해요 지금 브라질에서는 이거를 토르시다라고 불러요 토르시다는 뭐 포르투갈어로 뭐 응원단이라는 뜻이래요 5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토르시다라는 이제 팬그룹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팬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야유하고 빛바른 들고 배너 걸고 이런 문화를 이 친구들이 만들기 시작을 한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당연히 이제 싸우다가 뭐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위에 게 브라질 지금 사람 수 제일 많은 꼬린티안스의 다양한 이제 무서워요 약간 좀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 저런 게 있고 저 밑에 보면은 저거는 이제 보카주니어스예요 밑에 보면 조가도레 누메로 도세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서포터스의 이름인 거예요 보카주니어스의 당연히 뭐 사람 수는 제일 많고 각 나라마다 울트라스가 갖는 특징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정치적인 색채는 거부해 근데 저 나라 가면은 우파 서포팅 그룹 좌파 서포팅 그룹 뭐 이렇게 있고 다 이게 종류가 다른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상대로 금품갈취 불법적 사업 전개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본인클럽을 상대로요? 그렇죠 왜 그러지? 어떤 시기냐 내가 조가도레 누메로 도체야 보카주니어스한테 가 회장한테 가 딱 가가지고 이번 시즌 홈경기 하는데 저희가 주차관리할게요 이런 거예요 무서운데 무서운데 저희가 주차관리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이제 구단에서는 쟤네가 사람 수도 많고 쟤네가 행패를 부리면은 얼마든지 행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차관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저거는 마치 이제 강남이나 청담동 뭐 압구전동 같은 데 가면 발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발레 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겠네요 돈 많이 벌어요 직업이구나 저게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서포터스 그룹의 리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폭 리더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클럽이 나이키 옷 팔잖아요 그 옆에서 공식샵에서 짝퉁을 팔아야 돼요 아주 당당하게 팔아 짝퉁을 근데 뭐 클럽 입장에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봐줘야 되는 거예요 티켓 같은 것도 요번에 뭐 리버플레이트하고 홍영기를 한다 티켓이 5만 개다 그러면 이제 조가도래 누레로 또 제가 가서 저의 5천 장만 주시죠 딱 그러면은 5천 장을 슈킹해 그 다음에 지네가 그걸 안표시장에서 팔아 무서운 분들이네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저분들은 1950년 마라카낭에서 브라질과 우루가이가 월드컵을 펼쳐요 관중이 20만 명이야 거기서도 당연히 브라질의 젊은 팬들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열광적인 응원을 해요 그 20만 명 중에 옛 유고슬라비아 선원들이 이제 브라질로 원양어선 타고 브라질을 들렀다가 야 축구한대 해가지고 가서 봤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이렇게 멋진 서포팅 문화가 있다 이거는 꼭 수입해야 돼 해가지고 유고슬라비아 친구들이 고대로 가져와서 그 친구들이 하필이면 크로아티아 지금은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세르비아 뭐 몬테넥으로 이렇게 크로아티아 다 나누었잖아요 그때는 유고슬라비아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이득 스플릿의 팬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이득 스플릿에서 지금 남미에서는 이런 서포팅 문화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따라해야겠어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뭐 구호 외치고 배너 걸고 깃발 막 흔들고 이런 거를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붉은 악마들이 우리 한국 축구의 서포팅 문화를 만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여서 막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야 야 노래는 이렇게 하자 옷은 빨간 옷 입자 이런 거 맨 왼쪽에 보면은 유럽 최초의 울트라스 그룹인 토르시다 스플릿이에요 거기 홈페이지에요 지금 하이득 스플릿 홈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해놔 유럽의 최초 유럽에서 디 올디스트 서포팅 그룹인 유러피언 풋볼 남미에서 보고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최초로 생긴 게 예상치 못하게도 크로아티아의 스플릿이었다 신기하네요 울트라스라는 말이 맨 처음에 생긴 거는 이탈리아 친구들이 썼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오른쪽 위에가 샴푸도리아 울트라스티또 구찌아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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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제 울트라 그라나타 그라나타 유지 뭔가 그 대학교 이름 같애 유지 있어 보이다 위에는 이제 그 샴푸도리아고 밑에는 토리노에요 저 친구들이 이제 팬그룹 이름을 정하다가 또 이제 누가 또 생각했겠죠 야 울트라스 멋있지 않냐 오 오 쪘는데 막 이래가지고 붙였는데 남들이 보니까 더 멋있어 와 우리도 울트라스 할래 해가지고 저기 출장됐구나 저기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월드컵을 보고 각 나라로 퍼져가서 60, 70년대부터 또 이탈리아에서 울트라스라는 용어가 퍼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에파컵에서 토트넘하고도 뭐 맞붙고 그래요 저 친구들이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좀 뭐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우승을 한 시즌이었어요 근데 영광의 시대 스플릿 홈 경기장에서 토트넘이 또 눈치 없이 또 한 골을 넣은 거야 어느덤 팀 그래가지고 이제 빡친 스플릿 형님께서 탄 닭을 한 손에 들고 에? 막 뛰어와서 닭? 살아있는 닭? 살아있는 닭 센터서클에 딱 서 그 다음에 닭 목을 비틀어 오 소름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막 나 와 그래가지고 후반전 들어가서 두 골을 넣어서 역전승 와 뭐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상대 울트라스 팬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모이면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게 좀 나오는 본능이 그 저때서부터 꿈틀꿈틀 돼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 닭이 토트넘이야는데 이제 토트넘의 상징인 일부러 닭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무섭다 지금 생각하면 무섭네 여러분 진짜 사실 울트라스는 이탈리아가 제일 유명해요 뭔가 좀 본고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친구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우리는 조선시대에서 우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우리는 계속 한나라였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바로 전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다 그러면은 지금 경상도 전라도 저 위쪽하고 또 겁나 야 나는 너희랑 달라 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탈리아는 전형적으로 그랬던 나란 거예요 20세기가 되고 나서야 드디어 야 이탈리아 한 나라구나 이런 느낌 이런 의식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저기 뭐 베네치아 놈 저기 시칠리아 놈 로마 놈 베르가모 뭐 다 그냥 저놈들은 우리랑 달라 이런 시대에서 살았던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축구라는 매개차가 생겼고 축구를 통해서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쟤네들은 소속감이 이제 하나가 있죠 교회 교회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근데 교회 말고 그럼 나는 누구의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대체품이 축구인 거예요 나는 축구의 아들이야 해가지고 우리 동매 뭐 아탈란타 뭐 이런 애들 그 요번에도 프랑크 프루트 친구들이 나폴리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이제 이 뭐야 양념처럼 활약을 한 게 아탈란타잖아 아탈란타는 그냥 나폴리가 싫은 거야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프랑크 프루트와 사이가 좋았는데 뭐 나폴리 씨가 이 막은 거잖아 프랑크 프루트를 그러니까 이제 괜히 또 아탈란타 나서가지고 우리가 티켓을 사주겠다 왜 나대 그러니까 근데 아탈란타는 왜 나폴리를 싫어해요 서로 작은 사건들이 계속 쌓여요 갔다가 저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티키타카가 계속 이루어져 서로 서로 가서 나폴리에 원정 온 아탈란타 팬들 버스를 이제 나폴리 팬들이 박살 몇 년 있다가 나폴리 팬들이 갔는데 이제 얻어 터지고 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지고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아탈란타는 이제 쿠르바 노르드 페르감모 원 190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쿠르바 노르드는 이제 노르드는 노스예요 북쪽 쿠르바는 컬프예요 컬프 축구장이 있고 육상 트랙이 있는 경기장은 골대 뒤가 육상 트랙 때문에 둥글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컬프예요 아 북쪽 커브 스탠드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에는 골대 뒤 그래가지고 서포터들은 골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골대 뒤 더럽게 축구경기 보기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안 보여요 난 좀 이해가 안 돼 응원하러 가는 자석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불만인데 경기장 분위기를 함성 소리 내고 응원가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서포터스들이잖아 그러면은 화면에 그 친구들이 나와야지 제일 좀 다이나믹 하던 말이야 아 일반 시민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다 아 진짜 열두 번째 선수니까 오 도채 오 이런 이런 생각은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는 진짜 이 축구를 즐기러 온 시민분들에게 우리는 소리로만 함성으로만 참여하겠다 아 이제 사이가 더럽게 나쁜 애들은 이제 울트라스 나폴리에요 예쁜데요 굿즈에요 저 굿즈는 좀 예쁜 것 같아요 울트라스 답지 않고 되게 고급지다 굿즈를 저렇게 팔아요 거의 대부분의 울트라스들이 저렇게 굿즈를 팔아요 왜냐 쟤네는 스폰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저걸 본인들 돈으로 현금도 받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아 우리가 굿즈를 만들어서 팔아 이벤트를 열어서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의 원정 비용 도 되고 또 저 친구들은 돈이 항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상자들이 나오거든 부상자를 치료해야 돼 아 치료도 해줘요? 치료해야 돼 아 뭐 산재 이런 건가? 그렇죠 와 좋다 요번에 뭐 아탈란타 원정 갔다가 우리 베라노가 저 터졌어 그러면은 베라노 병원비 치료비 이런 거 다 대주는 거야 오 좋은데? 좋은데요? 진짜 어느 직업 부럽지 않네 근데 대신 싸워야 돼 항상 싸워야 돼 그렇지 깽값 깽값 기금이에요 깽값 기금 의리는 있다 변호사 비용도 필요해요 송비도 되게 만만치 않게 나가니까 그라운드 난입했어 경찰이 잡혀갔어 얘 기소돼 이런 거 다 이제 뒤에서 챙겨주는 거야 아 진짜? 변호사 대주고 오 신기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저 친구들은 자기들은 파밀리아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크프루트의 울트라 이름은 저기 써있는 아들러 프론트예요 아들러는 뭐 이글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독수리 전선이야 아 이름 참 그래서 가운데 독수리 가야겠다 야 독수리 전선이 뭐냐 그래서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나폴리 티켓을 구하지 못해 평소에 아탈란타랑 나랑 우리랑 친했어 왜냐하면 얘네가 약간 좌파적이거든요 양쪽 다 그리고 이 베르가모는 나폴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독일 쪽에 훨씬 가까워요 저 위에 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프랑크프루트랑 친하게 지나다가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야 우리가 티켓을 사줄게 너 무조건 와 무조건 와 뭐 이래가지고 가서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저 지경으로 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진짜로 정부하고 시당국하고 경찰이 저걸 저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탈리아도 그러고 스페인이 그나마 좀 얌전한 것 같아요 근데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데는 경찰이 없으면 무조건 싸움이 나요 무조건 싸움이 나요 경찰이 없으면 가뜩이나 프랑크프루트 팬들은 거칠어 심지어 거친 애들 친구가 아틀란타 더 거친 애들이야 얘네들이 티켓을 못 사게 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야 그럼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경찰들이 와 이렇게 쫙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저거를 그냥 왜 저렇게 했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지금 울트러스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조직 범죄 단체 마피아 조직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런 이 정도는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울트라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K리그도 마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직적으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조직 그냥 조직이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 나 울트라스 멋있는 것 같아 나 울트라스 할래 네 그러면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요 아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홍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막탄 그 다음에 엄마 이모 누나를 동원해서 이제 대형 깃발을 만들어야 돼요 플랜카드도 센스 넘치는 뭐 플랜카드 문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드럼 치는 애들 필요하고 복면 필요해요 후드티 필요합니다 티포도 필요하고 티포는 뭐예요 티포는 경기 전에 그래픽을 이렇게 그려서 천인데 2차원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그걸 티포라고 하는구나 독일 팀들이 멋있게 많이 하던데 독일 애들도 잘하고 카사블랑카 애들이 그거에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카사블랑카 애들 저런 게 필요하고 참고적으로 이 사진은 뭐냐 유럽에 가면은 각종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축구 울트라를 위한 전용 쇼핑몰 화면을 캡처해온 거예요 아 진짜 실제로 쇼핑몰이 있는 거예요 네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저기 저기 써있죠 hide your face from the cops 경찰로부터 너의 얼굴을 가려라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악세사리 그 보면 이제 복면 같은 거 팔고 파이로테크닉스는 이제 저 홍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당일 배송 22 23 시즌 새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막 유니폼 발표하는 것처럼 유니폼 막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새 라인업입니다 SS 이번 SS 아 너무 옵니다 매년 또 저거 새롭게 사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시즌 유니폼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T4 저런 거 이제 주문 제작하고 저기서 근데 홍염 같은 것도 파는 거예요? 홍염 팔아요 와 팔 수가 있구나 홍염도 이제 색색깔별로 다 팔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시장도 꽤 짭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유럽에서는 그리고 또 옷 찢기고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시 새로 사야 되고 다음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준비물은 내가 다 샀어 홍염도 사고 뭐 옷도 막 복면도 사고 막 겁나 샀어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은 가져야 돼 아 마음가짐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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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서 이기겠다 싸우겠다 일단 소속감이 필요하죠 소속감이 필요하고 연대감 뭐 우정 의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감의 원천은 공동의 적을 상정을 하는 거죠 축구에서는 이제 상대방 서포터스예요 딱 정해져 있어 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매주 싸우는 거예요 싸우러 만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극소수야 그런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이제 일상에서 탈출하는 좀 출구처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빠지면 안 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약간 월요일 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거부한다 저 친구들은 아나키스트예요 저 밑에하고 비슷해 선택은 오직 우리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트라스 그룹을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그 흔한 세력이 극우파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그 지역 울트라스 리더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얘를 정치깡패처럼 활용을 또 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거 유세 나가 네 그럼 그 앞에서 이제 그 보디가드들 그런 애 막 쓰고 진짜 약간 조폭 동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울트라스들은 또 그런 거를 굉장히 극혐 아 멋이 없어 우리는 그러지 않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네가 뭔데 우리를 선택해 우리가 너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아 우리가 하는 건 괜찮다 그래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받지 않아 약간 이런 이제 건머 이런 거 마음가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폭력은 이제 정체성의 발현이다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은 정당하는 것 같은데 폭력은 그냥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한국의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리랑을 불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는 울트라스야 울트라스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된다고 이건 그냥 조폭이랑 뭐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특징을 이해를 하면은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렇죠 저런 걸 무시하고 보면은 그냥 깡패야 그냥 그렇죠 깡패 그런데 저런 걸 저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정체성의 발현이고 아 쟤네가 저래서 싸우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는 최소한 할 수 있어 우리가 인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 폭력의 정의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막 태클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공 아웃시키고 박수받고 상대 선수 넘어지고 이러잖아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는 베라노를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잡아뜨려봐 그럼 폭력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김민재가 경기장 안에서 하는 건 폭력이 아니란 말이야 이 폭력은 물리적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은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UFC에서 내가 뭐 뭐 원판치 쓰리강댕이를 날렸어 그러면 내가 스타가 되지만 길거리에서 내가 그러면은 철컹철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폭력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과 저 친구들이 생각하는 폭력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울트라스가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는 일반 관중이 아니라 다른 상대팀의 울트라스죠 무조건 상대팀의 울트라스하고만 싸워요 그러면 그 상대팀 울트라스도 비슷한 마음가짐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둘의 폭력은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우리의 정체성 발현이니까 싸워 그러면 이제 어떤 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냥 너무 춥고 그래서 검은색 후드를 입고 검은색 후드티에 후드를 쓰고 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오해해서 싸움이 될 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옷을 조심해서 입어야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특징이 우리가 해외여행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 마드리드 시내에서 이렇게 가다가 딱 보면은 알잖아 어? 한국사람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100미터 전부터 봐도 알잖아 아 보이죠? 저 멀리서 보면 그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센스 그 감각 기능이 있대요 부족을 인지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도 서로 보면 안다 너 울트라스지? 바로 울트라스다 어? 싸울까? 약간 친선 도모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니 뭐 폭력이고 전통이고 다 좋은데 그래도 꼭 싸워야 되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축구인데? K리그 팬들은 되게 얌전한데? 너희는 왜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러시아 아저씨래요 그래서 미엘 바흐친 사상가예요 저 아저씨가 카니발 이론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인간은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교회가 지배하는 역사예요 저 친구들은 그냥 2000년 동안 교회예요 그냥 교회야 뭐 국가 국경선도 맨날 바뀌고 뭐 내가 보시는 군주도 맨날 바뀌고 싸우고 이러는데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죠 바티칸 교황은 계속 쭉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엄격한 일상을 보내다가 카니발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관습과 도덕과 양심과 이런 거를 버리는 축제에 사육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부활절 40일 전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축제인데 그걸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이 성별 계급 직업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 광장에서 모여서 다 같이 노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일상의 탈출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광장에서 축구장으로 갔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싸우나 우리는 안 싸우잖아 모였으면 어이구 얘 이러면 그냥 평화롭게 하고 자 해산합시다 그러면은 쓰레기 쓰레기 하면서 막 주워서 간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모이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랄발광 파티가 열리는 거죠 그게 기본 습성이라는 거지 민중의 기본 습성 저기 웃음 광장 카니발인 거예요 카니발 축제 때 광장에서 모여서 웃는 사람들이 민중인 거예요 그게 축구 경기장에서도 그대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저 양반이 얘기한 거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래 뭐 원래 인간은 착하다 원래 인간은 나쁘다 뭐 이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안에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갖고 그 씨앗을 품고 태어나고 이게 자라면서 이 착한 씨앗이 바라 하면은 착한 사람 되는 거고 갑자기 또 여기서 나쁜 씨앗이 자라면은 나쁜 사람 될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도 내가 소속돼 있는 동네 내가 지지하는 뭐 팬그룹 이런 거 형태에 따라가지고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축구 팬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쟤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바흐진의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습성이다 그게 축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뭐 광장이에요 우리랑 제일 다른 거예요 저 친구들이 저 친구들은 광장의 역사고 물론 우리나라도 뭐 4.19도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는 이제 촛불광장 광화봉광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광장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는 우리의 삶은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광장이란 말이에요 아구라에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술 먹고 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쟤네들이랑 서포팅이 달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쟤네는 축제에 굉장히 익숙한 거야 네 본능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익숙해 축구에도 너무 익숙해 근데 우리는 약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비평가들이 해놓은 거 보면은 2002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을 열광하는 거 그거 자꾸 애국심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도 기본적으로 카니발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거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언제 이렇게 모여서 대모는 했는데 언제 모여서 축제를 즐긴 적이 언제 있었어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처음 해봤잖아 재밌잖아 계속 모이는 거야 이거 굳이 애국심으로 그렇게 막 갖다 붙이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다 저 친구들이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